강서구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입주를 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사회적 경제기업 두 곳과 2년 이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예비창업자 두 팀입니다. 입주시설은 책상, 서랍장 등 기본적인 사무기기를 갖췄으며 사회적 경제기업은 동일 금액대 임대료와 보증금을 예비창업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입주일로부터 2년,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는 9월 22일까지 강서구 일자리정책과로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